게임 태빛이 얼마 전에 독립해서 자취한다고 들었는데 샤이니 멤버들이 이사 선물 같은 거 사준 거 있나요? 하셨는데 아 사준다고 얘기만 하고 안 사줬어요. 뭐 사준다고 그랬어요? 그래요 뭐 좀 각자 같은 게 있어요? 일단 키 형 같은 경우는 냉장고 그리고 민호 형은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? 게임기! 게임기인데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에서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팀이랑 연결하는 게임기 네 멀티 게임기 그리고 5년 같은 경우는 말만 해 받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빨리 말해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뭘 얘기하기가 미안하고 마음만으로 좀 고마운 것 같아서